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의 뉴욕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한다 한지 일주일도 채 안됐는데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변해서 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. 그래서 오늘 표현은 New York Minute. 아주 짧은 시간, 순식간이라는 뜻인데요. 60년대 텍사스의 한 청년이 뉴욕에 놀러갔다가 도시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말도 빠르게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아 뉴욕 사람들은 1분도 못 기다리는구나 뉴욕 사람들 한테는 1분이 훨씬 짧구나 순식간이다 해서 생긴 표현입니다. A New York Minute.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. Everything has changed in a New York Minute. 금방 준비할게요. I'll be ready in a New York Minute. I'll be ready in a New York Minute. 택배가 정말 총알같이 왔네요. The delivery has arrived in a New York Minute. A New York Minute. 아주 짧은 시간, 순식간이라는 표현입니다. увид여, 아직Ayurro이의 인ese stop내 91만 lot sounds하고ек 적당 26만 원 Kopf